효녀 지은이 옛날 어느 마을에 지은이라는 착한 아이가 살았습니다. 지은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지은의 어머니 혼자 가증고생을 하며 딸을 키웠지요. 지은 엄마 건너마을에 큰 잔시가 있대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는데 지은이가 어려서 가기 힘들겠지? 지은이는 업고 가면 돼요. 일거리가 있음 언제든 알려주세요. 지은 엄마 윗마을 박부잔에서 산 아래 돌밭을 일군데 돌멩이 골라낼 사람을 찾는다는데 할 수 있겠어? 하고 말고요. 그런데 오늘은 지은이가 열이 좀 심해서요. 내일 가서 오늘 뭐까지 하면 안 될까요? 지은은 어머니의 정성어린 보살핌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어머니는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지은이 얼굴만 보면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은이 옛 일곱 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동안 지은을 키우느라 굳은 일을 도맡아 해서인지 어머니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할 수 없이 어린 지은이가 어머니를 대신해 허드레니를 하며 집안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어머니 이 떡 좀 드셔보세요. 오늘 품삭을 넉넉하게 받아서 떡을 좀 샀어요. 어머니 천 색깔이 참 곱지요? 삭바느질 해준 집에서 쓸모없다며 버리기에 가져왔어요. 저고리를 지어드릴까요? 치마를 지어드릴까요? 어머니는 지은이 기특하면서도 한편 안쓰러워 자주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아 내가 너한테 짐이 되는구나. 어미가 자식한테 도움이 되지는 못하고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대로 모시지 못해 늘 죄송한걸요? 사람들은 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는 지은을 보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지은이는 정말 기특해. 나이도 어린데 어머니한테 참 잘하네. 그러게 말이에요. 하늘이 내린 효녀라니까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지은은 아리따운 처녀가 되었습니다. 너도 나도 얼굴 예쁘고 마음씨 고운 지은을 며느리 삼으려 야단들이었지요. 어머니한테 효도하는 걸 보니 시부모한테도 무척 잘할 것 같아. 우리 아들하고 맺어주면 참 좋겠네 그려. 어머니 모시느라 안 해본 일이 없잖아. 바느질 솜씨며 요리 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 동네 최고라니까. 게다가 얼굴 곱지 마음씨 착하지. 아 우리 며느리 삼으면 딱 좋겠구먼. 지은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시집가면 홀로 남은 저희 어머니는 누가 보살펴드리겠습니까. 말씀은 고맙지만 저는 시집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부자들조차 살기 어렵다며 난리칠 정도였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조차 먹기 힘들었지요. 전혀 혼자 살림을 꾸려나가는 지은내도 하루하루 견디기가 버거웠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도 보리죽이네요. 오늘은 꼭 흰쌀밥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거리마다 굶어 죽는 사람 두 성이라던데 우리는 보리죽이라도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니. 그런데 얘야 왜 죽이 한 그릇뿐이니. 아 어머니 저는 배가 고파 부엌에서 먼저 먹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정말이냐? 혹시. 정말이에요. 어머니 저는 실컷 먹었으니 아무 걱정 말고 어서 잡수세요. 지은과 어머니는 묽은 보리죽 한 그릇을 앞에 두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어머니가 숟가락을 들지 않자 지은은 일하러 가야 한다며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지은은 일자리를 찾아 이곳저곳 기웃거렸으나 선뜻 일을 주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께 끼니조차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했고 못하다니 그나마 보릿살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일을 어떡하지? 지은은 끼니 걱정을 하며 터덜터덜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을 어귀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아이 여럿이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검은 땜물이 줄줄 흐르고 머리는 풀어 헤쳐져 있었어요. 또 옷은 누덕누덕 기어 입어 그 모습이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얘들아 너희 집이 어디니? 지은이 다정스레 말을 건네자 큰 아이인 듯한 아이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는 집이 없어요. 집이 없다고? 그럼 부모님은 계시니?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래? 그럼 어떻게 먹고 사니? 밥은 구걸해서 먹고 살고요. 잠은 큰 나무 아래서 자요. 처음에는 동생들과 허드렛 일이라도 하려 했는데 어른들이 너무 어리다며 일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거지가 되었지요. 아휴 불쌍이라 힘들고 속상한 일도 많을 텐데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구걸하다 보면요 구박도 자주 받고 창피도 많이 당해요. 하지만 구걸한 덕분에 동생들이 쉰밥 한 덩어리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요. 지은은 큰 아이의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니 어린 나이에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나도 어려서 어머니마저 돌아가셨다면. 지은은 어머니를 떠올리며 얼른 약해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고는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했지요. 집에 다다르니 어머니가 문 앞까지 나와 지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날도 추운데 왜 나와 계세요? 해가 떨어진 지 한참이 지났는데 내가 돌아오지 않았잖니. 지은이, 너 요즘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 몸이 많이 약해졌는데. 어디서 쓰러져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더라.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아 방 안에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지은은 어머니 손을 꼭 잡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방 안이 어찌나 차가운지 또 한 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날씨는 점점 추워지는데 뗄감은 없고 이러다가 어머니께서 병이라도 걸리시면 어떡하지? 그때 어머니가 방바닥을 만져보는 지은을 불렀습니다. 예, 추운데 나가서 고생하느라 힘들었지. 어서 이불 속에 손 좀 넣어라. 하루 중에 걸어다녀 배고플 텐데 이거라도 먹으렴. 어머니는 지은의 손을 이불 속에 넣으며 그릇 하나를 슬쩍 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침에 지은이 어머니께 차려드린 보리죽이었어요. 어머니, 이건 제가 어머니 드시라고 차려놓은 주기잖아요.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보니 하루 종일 굶으셨나 봐요. 배고프셨을 텐데. 아니다, 난 요즘 방 안에 가만히 있어서인지 배가 안 고프구나. 또 입맛도 없고 해서 일부러 안 먹은 거란다. 그러니 너나 어서 먹으렴. 혼자 무슨 맛으로 먹겠어요? 어머니도 같이 드세요. 지은과 어머니는 보리죽을 한 숟갈씩 서로 떠먹여 주었습니다. 지은은 보리죽을 삼키는데 자꾸 목이 메었어요. 자기를 먹이려 하루 종일 굶으신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지은은 눈을 뜨자마자 집을 나섰습니다. 그래, 어제 만난 거지아이들처럼 구걸이라도 하자. 어머니를 조금이나마 편히 모실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어. 그 길로 지은은 이집저집 돌아다니며 구걸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흉년 탓에 인심이 몹시 사나왔어요.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거지 따위한테 나눠줄 게 어디 있겠니? 지은은 사람들이 곱지 않은 눈빛을 보낼 때마다 창피하고 속상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굶기느니 차라리 자기가 구박당하는 게 낫다며 구걸을 계속했지요. 찬밥 한 덩이라도 어느 날이면 부리나케 집으로 달려가 정성껏 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그래, 지은아. 너도 어서 먹으렴. 저는 밖에서 많이 먹었는걸요? 어찌나 잘 먹었는지 지금도 배가 불러요. 늘 저만 잘 먹고 다니는 것 같아 죄송해요. 별말을 다 하는구나. 너라도 잘 먹는다니 얼마나 다행이니. 안 그래도 내 얼굴이 많이 상해 걱정이었는데. 잘 되었구나. 지은은 어머니 앞에서는 씩씩한 척했지만 다음 끼니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밤새 이리저리 뒤척이다 새벽같이 거리로 나갔어요. 어제 저녁에 어머니께서 기침을 하시던데 감기 걸리신 건 아닐까? 먹을 것이라도 든든히 드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은은 어머니께 조금이나마 나은 음식을 드리고 싶어서 평소보다 더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한 아주머니가 지은이 구걸하는 모습을 살펴보다가 지은 곁으로 바싹 다가왔어요. 아이쿠 아가씨 요즘같이 어려운 때 구걸해서 입에 풀칠이나 하겠소? 내가 마땅한 일거리를 하나 알고 있는데. 아주머니 무슨 일이든지 말씀해주세요.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어요. 아주머니는 지은을 찬찬히 훑어보더니 다시 입을 떼었습니다. 저 아랫마을 부잣집에서 집안일을 맡아볼 종을 구하던데. 종이요? 왜, 싫어? 종살이를 하면 배는 골지 않을 텐데. 싫긴요. 어머니만 편히 모실 수 있다면 종살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어요. 지은은 곱씨 열가마를 받고 부잣집의 종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늙고 병든 어머니를 홀로 둘 수 없어 주인집의 사정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주인님, 저는 늙고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무척 약하셔서 제가 없으면 끼니조차 챙겨 드시지 못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할 테니 잠이라도 어머니 곁에서 잘 수 있게 해주세요. 새벽 일찍 나와 일을 하고 해가 저문 뒤에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부디 제 부탁을 들어주세요. 주인은 지은의 갸륵한 마음에 감동하여 그리하라 허락해 주었습니다. 지은은 해가 뜨기 전에 어머니께서 드실 밥을 지어놓고 주인집에 갔다가 해가 저물고 나서야 집에 돌아왔지요. 몸은 힘들었지만 어머니께 맛난 음식을 차려드릴 수 있어 마음은 무척 기뻤습니다. 지은이 종이 된 지 사나흘이 지났을 때였어요. 아침을 차려놓고 일 나갈 준비를 하는데 등 뒤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아 아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조금 더 주무시지 않고요. 많이 잤단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겠니? 네가 새벽에 나가 깊은 밤에나 들어오니 도무지 말할 틈이 없구나. 죄송해요 어머니. 앞으로는 좀 더 일찍 다닐게요. 그런데 하실 말씀이 그게 말이다. 옛날에는 거친 보리밥을 먹어도 마음이 변하더니 요즘은 흰쌀밥과 맛난 반찬이 가득한 밥상을 앞에 두고도 마음이 불편하구나. 꼭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것처럼 괴로우니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지은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아무리 찾아보아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곡식 열 가마를 받고 종이 되었어요. 어머니께 여쭈어보지도 않고 제 마음대로 일을 저질렀어요. 부디 용서해 주세요. 지은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어머니가 지은을 얼싸 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여쁜 내 딸 불쌍해서 어쩌노 부모 잘못 만나 어려서부터 잔뜩 고생만 하고 어미한테 묶여 시집도 못 갔는데 이제는 남의 집 종사리까지 가엾은 우리 지은이 딸이 종사리하여 얻어온 밥을 어미가 어찌 편히 먹을 수 있겠느냐 내가 죽어 없어져야 네가 하루라도 편히 살겠구나 지은과 어머니는 얼싸 안고 한나절을 울었습니다. 마침 지은 내 가까이를 지나던 효종랑이라는 화랑이 그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무슨 까닭으로 저토록 서럽게 우는 것이오. 효종랑은 이웃 사람한테 그 까닭을 듣고 지은의 효성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자식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제 몸까지 바라 어머니를 모시려 했다니 지은이라는 처녀는 하늘이 내린 효녀가 틀림없구나. 효종랑은 곧장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지은 내로 곡식 백가마와 옷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또 지은을 산 부잣집에 돈을 갚아주어 지은을 종에서 풀어주었어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낭도들도 저마다 곡식 한 가마를 지은 내로 보냈습니다. 지은은 넘쳐나는 곡식을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했어요. 지은의 이야기는 어느새 왕의 귀까지 들어갔습니다. 왕은 매우 기뻐하며 말했어요. 이 나라에 지은 같은 효녀가 있다니 참으로 기쁜 일이로다. 내 지은한테 집과 곡식 오백 가마를 상으로 내리노라. 또한 힘없는 여자들이 사는 집이라 도둑이 될까 걱정되니 군사들을 보내 밤낮으로 지키게 하라. 그 뒤 지은은 큰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도자 영감 장자 옛날에 쌀이 이천성 나는 논을 가진 장자가 살았습니다. 장자는 아주 깍쟁이라서 다른 사람은 도와주지도 않고 돈만 모으는 영감이었어요. 사람들이 돼지라고 부르는 그런 영감 말입니다. 영감이 얼마나 지독한지 집에서 떡도 못 해먹게 했지요. 떡살을 방아로 찢게 되면 방아꽁이에 묶고 떡을 치면 떡판에 묶고 절구꽁이에 묶고 해서 쌀이 축나니까 그런 겁니다. 이만큼 깍쟁이 부자였어요. 당연히 남을 돕지도 않았지요. 구걸하는 사람이 와도 당최에 뭘 주는 법이 없고 스님들이 시조를 받으러 와도 도무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소문이 아주 나쁘게 날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장자네 집에서 한 20리 밖에 불타산이란 산이 있는데 거기 도승이 그 영감 소문을 듣고는 일부러 그 집을 찾아가서 목탁을 치며 시조를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감이 뛰어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 너희 중놈들은 농사도 짓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고 놀기만 하고 돌아다니며 얻어만 먹으니 우리 집에서는 절대로 쌀 한 톨도 줄 수가 없다. 하지만 도승은 가지 않고 독경만 외고 있었습니다. 영감은 성이 나서 부삽으로 두엄더미에서 쇳동을 퍼서 도승의 바랑에다가 넣어버렸어요. 우리 집은 줄 쌀이 없으니까 이거나 가져가거라. 그래도 도승은 낯빛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저 나미아미 타불만 외치다가 그 쇳동을 걸머진 채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 옆 우물가에서 쌀을 싣던 장자의 며느리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며느리는 광에 들어가 쌀을 한 대 퍼서 쫓아 나갔지요. 우리 아버님께서 성품이 고약해서 그러셨으니 조금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갖고 온 쌀을 바랑에다 넣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도승이 며느리 보고 말했어요. 이 집에 곧 큰 재앙이 내릴 것입니다. 빨리 집 안으로 들어가 평소에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 두세 가지만 가지고 나와서 저 불타산으로 도망치십시오. 가다가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더라도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며느리는 집으로 급히 들어가서 방 안에서 누워자던 아이를 들쳐 업고 짜고 있던 명주 두 토마리를 머리에 입고 귀엽게 기르던 개를 불러 데리고 나와서는 불타산을 향해 다른 박지를 냈습니다. 얼마쯤 가는데 그때까지 아주 명랑하던 하늘이 갑자기 흐려지더니 천둥과 벼락이 쳤어요. 며느리는 깜짝 놀라서 그만 뒤를 돌아보고 말았지요. 그러자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그만 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업고 있던 아이도 이고 있던 명주도 개도 모두 돌이 되고 말았어요. 지금도 불타산 정상에서 조금 내려오다 보면 며느리와 비슷하게 생긴 바위가 있습니다. 한편 벼락이 치면서 그 장자네 집이 전부 없어지고 거기에 몇백 길이나 되는 큰 연못이 생겼습니다. 못에서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 곁에 가면 물이 샘솟는 소리가 쿵쿵쿵쿵하고 땅을 울렸지요. 그 물로 이 마을 넓은 들판에 물을 대는데 못의 물은 아무리 비가 와도 느는 법이 없었고 아무리 가물어도 줄어드는 법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못이 얼마나 깊은지 보려고 명주실에 돌을 메서 넣어봤는데 명주실 몇 아래를 풀어 넣어도 도무지 바닥에 닿지 않을 만큼 아주 깊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날씨 좋은 날 못 속을 들여다보면 장자네 집이 보인답니다. 바보와 사또 딸 옛날 옛날에 바보 아들과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아들에게 아랫말 부잣집에 가서 일을 하고 오라고 시켰어요. 바보는 부잣집에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했지요. 주인은 품삭스로 돈 한 양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그 동전이 떼구르르 어딘가로 굴러가고 말았어요. 바보가 터벅터벅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는 물었습니다. 그래 품삭슨 받았니? 미안해 한 양을 받긴 받았는데 오다가 잃어버렸어. 동전이 저 혼자 떼구르르 굴러갔어. 오늘 일한 게 헛수고가 되었구나. 다음부턴 그런 걸 받으면 손에 꼭 쥐고 와야 한다. 다음 날에도 바보는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날은 주인이 고양이 한 마리를 주었지요. 바보는 어머니 말대로 고양이를 손으로 꼭 쥐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손 안에서 얌전히 있을 리가 있나요? 발버둥치면서 바보의 손과 얼굴을 마구마구 할퀴어대었어요. 이 바보야 이런 것은 끈을 목에 메어 끌고 와야지 어머니는 혀를 쩔쩔 차면서 말했습니다. 다음날에도 바보는 일을 하러 갔어요. 그날은 주인이 돼지고기 한 덩이를 주었습니다. 바보는 긴 끈으로 돼지고기를 메어서 질질 끓면서 집에 돌아왔지요. 오늘은 어머니한테 칭찬을 받겠지?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흑투성이가 된 돼지고기를 보고 어머니는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이 바보야 고기를 이렇게 땅에 끌고 오면 먹을 수가 없잖아. 먹는 걸 받으면 보자기에 싸가지고 와야지 그렇게도 생각이 없니? 하고 말입니다. 다음날에는 우유를 받았습니다. 먹는 음식은 보자기에 단단히 싸가지고 오랬지 오늘은 틀림없이 칭찬을 받을 거야. 바보는 그 우유를 보자기에 부어들고는 집에 돌아왔어요. 어머니 여기 우유 받아왔어. 어디 좀 보자. 그런데 바보가 내민 보자기에는 우유는 다 새어나가고 허연 자국만 남아있지 뭐예요. 아유 속 터져 이런 건 병에다 담아와야지. 다음날에는 쌀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말대로 바보는 쌀을 병에다 담아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러나 또 꾸중만 들었지요. 이 바보야 이런 건 자루에 넣어서 어깨에 메고 와야지. 하고 말입니다. 그 다음날에는 주인이 특별히 망아지 한 마리를 주었습니다. 워낙 커서 자루에 잘 들어가지 않는 망아지를 간신히 넣어서 끌다시피 가는 길이었어요. 망아지는 자루 속에서 버둥버둥 난리를 쳤지요. 바보는 길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망아지와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보고 한 처녀가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처녀는 그 골 사또의 딸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웃지를 않았대요. 아무리 웃은 일에도 웃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또는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그런데 망아지를 자루에 넣어가는 바보를 보고 사또 딸이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또는 딸을 웃게 해준 바보를 데려다가 상을 내리고 사위로 삼았대요. 그래서 어머니는 바보 아들 덕분에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답니다. 평양감사 허미수 이야기 옛날 옛날에 허미수란 사람이 살았습니다. 허미수란 사람이 평양감사로 도임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평양감사 허미수가 관원들을 모아놓고 첫 번째 조회를 열었어요. 조회가 끝난 뒤에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고 성은 뭐냐 이렇게 모두에게 물어봤지요. 그 중에 열댓살 먹은 시동이 있는데 그 시동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너는 이름이 뭐냐 암호개라고 합니다. 성은 뭐냐 예 이가이옵니다. 그래 그러고 지나갔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조회가 끝나자 시동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안 물어보는데 내 성이 뭐랬지 예 이가옵니다. 그래 시동은 자기에게만 또 묻는 게 조금 이상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다른 사람에게는 안 물어보는데 또 시동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내 성이 뭐라고 했던가 예 이가이입니다. 그러자 평양감사가 고개를 좌우로 저으며 갸우뚱 갸우뚱 하는 겁니다. 시동은 참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집에 가서 아버지께 물었지요. 평양감사께서 영거포 사흘 동안 저에게만 성을 묻는데 무슨 이상한 일이 생긴 게 아닌지요. 정신 빠진 놈 실없는 소리한다 오늘 나가봐라 또 묻는가 나흘째 되는 날 이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또 물어보았습니다. 내 성이 뭐라고 그랬지. 예 이가이옵니다. 그러니까 평양감사가 고개를 갸우뚱 갸우뚱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하는 거 하니 오늘 말이야 내가 너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장에 나가면 말을 팔러 온 사람들이 많을 텐데 꼭 한 사람이 비로 먹은 말을 갖고 왔을 거다. 비로 먹은 말은 피부가 헐어서 털이 빠지거나 온몸에 나쁜 증상이나 병이 걸린 개나 말등을 말합니다. 그 말을 네가 좀 사왔으면 하는데 돈을 많이 달라고 할 거다. 열량 짜리면 스무냥 달라고 하고 백량 짜리면 이백량 은 부를 거란 말이지. 그래도 두 말 말고 깍지도 말고 그 말을 사오너라. 시동은 평양감사가 시키는 대로 장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근사한 말이 참 많은데 비로 먹은 말이 딱 한 마리가 있었어요. 얼마냐고 모르니까 근사한 말보다도 배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고개를 갸우뚱 갸우뚱 하면서도 평양감사가 하라는 대로 그냥 그 돈을 주고 사왔어요. 그러니까 평양감사가 시동에게 말했지요. 말이 그렇게 생겼어도 그것이 쓸모가 있다. 너는 지금부터 이마를 타고 어디어디를 거쳐서 어느 방향으로 가거라. 이렇게 하루종일 가면 큰 산이 하나 나오는데 그 산을 오늘 저녁까지 넘어야 한다. 산을 넘어서 조금 내려가면 큰 냇물이 있는데 거기에 이르면 먼 동이 틀 무렵이 될 것이다. 그럼 그 냇물을 건너지 말고 지켜 섰다가 가장 먼저 다리를 건너오는 사람 누가 되었든 그 사람한테 이 서신을 전해다오. 평양감사가 서신을 주었습니다. 시동은 서신을 가지고서 평양감사가 시키는 대로 그 길을 찾아갔어요. 과연 저녁 무렵이 되자 큰 산 밑에 도달했습니다. 저녁 내내 그 산을 넘었어요. 산을 내려가다 보니 과연 냇물이 보이는데 다리가 있었습니다. 외나무 다리였어요? 누가 가장 먼저 다리를 건너올까? 평양감사가 서신을 전하라고 했으니 적어도 그 사람은 훌륭한 양반이겠지. 어떻게 생긴 양반일까? 시동은 새벽 며 캄캄한 그곳에서 궁금증을 달래며 기다렸습니다. 얼마 있으니까 먼동이 터 오는데 먼데서 사람이 오는 게 보였어요. 마침내 저쪽 다리에서 오는 사람이 누구인고 하니 거적대기 하나를 말아서 짊어지고 누덕 누덕 기운 옷을 입은 거린 중에도 참 거린 하나가 떡하니 외나무 다리를 깐닭깐닭 건너오는 겁니다. 이걸 줘야 해 말아야 해? 시동은 거린에게 서신을 줄지 말지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러다 결심했지요. 평양감사께서 누가 되었든 무조건 가장 먼저 오는 사람에게 주라고 하셨으니 줘야겠지. 시동은 건너오당 그 거린에 붙들고 정중히 인사를 했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평양감사께서 이것을 드리라고 해서 먼 길을 왔습니다. 그래 수고가 많군 어디 보세요. 거린은 시동을 한번 쓱 보더니 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시동이 가만 보니까 서신을 읽는 거린의 모습이 예사 사람 같지 않았어요. 시동은 한참을 기다렸지요. 거린은 서신을 다 읽고는 딱딱 접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바쁜 걸음을 걷느라 북과 벼루를 깜빡 잊고 안가지고 왔으니 말로 전하겠다며 이렇게 말했지요. 너는 지금부터 그 말을 타고 이 밑으로 내려가거라. 가면 인가가 있을 것이다. 거기 주막에 가서 욕일을 하고 쉬지 말고 바로 가거라. 어디어디를 이렇게 지나면 어디에 당도할 것이다. 늦게 가면 곤란하니까 될 수 있으면 말을 빨리 몰아서 가거라. 그럼 저녁때쯤 어느 큰 마을에 닿을 것이다. 거기서 저녁을 얻어먹고 쉬지 말고 큰 산을 넘어가거라. 그러면 새벽 역쯤 그 산마루 밑에 궁궐같은 기와집이 보일 것이다. 그 집을 찾아가거라. 그 집 문앞에서 기다리다가 누가 문을 열어 들어가면 이렇게 문안을 여쭈어라. 병양감사 허선생 허미수 병양감사 께서 새로 도임 도임 하셨 은 인사 직접 오셔야 할 텐데 우선 인사말만 전하라 해서 왔습니다. 아침 해가 다 뜨기 전에 문안을 엿죽고 나와 마당에서 서성거리다 보면 해가 차차로 뜨면서 아마도 지붕 저 끝 머리부터 빨간 햇빛이 차차로 내려와 그 집 상기둥에 비출 것이다. 그 무렵이 되면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네가 그것을 낱낱이 보고 외워다가 병양감사 깨 고하거라. 거리는 훌쩍 떠나가 버렸어요. 시동은 거리니 말한 대로 그 밑으로 내려가서 주막에서 얼른 아침밥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말을 몰고 갔지요. 알려준 대로 종을 걸어서 저녁 내내 산을 넘어 그곳에 당도했습니다. 얼마나 빨리 갔던지 너무 일찍 도착했대요. 어두워 침침한데도 궁궐 같은 기와집이 보였어요. 얼마만큼 기다리고 있으니 먼동이 먼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나 저제나 대문이 열리길 기다렸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들어가서 인사할 방법이 없어 시동은 조마조마 했습니다. 이제 곧 먼동이 트고 헌해지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대문을 안 열어주었어요. 그때 안에서 사그락사그락 빗자루로 마당 쓰는 소리가 났습니다. 금방 해가 뜰 것 같아 마음은 조급해졌지요. 그래서 대문을 막 두드렸어요. 여보시오. 그 집 하인들이 마당을 쓸다 말고 문을 열고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이러고 저러고 해서 평양감사 심부름을 왔소. 대간마님 일어나셨소? 시동은 무조건 대간마님부터 찾았습니다. 아니 누군데 대간마님을 찾느냐? 평양에 새로 도임하신 헌미수 감사께서 직접 오셔야 하는데 우선 급하니까 저더러 도임했다는 인사만이라도 전하라고 하셔서 이렇게 일찍 찾아왔소. 그러니까 하인은 갸우뚱 갸우뚱 하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뒤 시동더러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시동이 하인을 따라 들어가니까 70이나 80쯤 됐을 영감 하나가 잠자리에서 일어나 앉아있었습니다. 시동은 너부시 인사를 했어요. 평양감사 허미수 감사께서 직접 찾아오셔야 하는데 바빠서 못 오시고 저더러 도임했다는 인사만이라도 드리고 오라고 하셔서 이렇게 불원천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래 고마우신 분이구나. 대감마님은 그 말 한마디만 하고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돌아가서 말을 전해야 하는데 뭐라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동은 마당에 나와 서성거리며 이놈의 햇빛이 지붕 어디쯤 있나 그것만 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햇빛이 용마루에서 차차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산기둥을 비추고 마루 끝머리까지 와서 결국 토반까지 싹 지나가 버렸습니다. 뭐 하나도 이야깃거리가 없었어요. 시동은 한숨을 쉬며 걱정했지요. 그런데 그때 느닷없이 방 안에서 대감마님하고 안방마님 둘이 통곡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동은 생각했지요. 아 이것이구나 그러면 돌아가서 울었다고만 고할까 그건 안되지 뭐 때문에 울었냐고 물으시면 그걸 고해야 할 것 아니야? 시동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인 물러가겠습니다. 가서 무어라고 여쭐까요? 그러니까 대감마님이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전할 말이 없다고 해라. 시동은 가서 그렇게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물었지요. 그럼 조금 전에 통곡 소리는 무슨 까닭인지요? 그것이나 알아다 감삭게 고해야 겠습니다. 그건 니가 알 바 아니다. 아닙니다. 저는 꼭 알아야 겠습니다. 시동은 한참을 졸라댔어요. 니가 하도 그러한 이 말을 하마 내가 오십이 넘어 육십이 거의 다 되도록 내외간에 자식이 없었다. 그러다가 늦게야 자식 하나를 낳았는데 삼일 만에 어떤 도사가 지나가면서 이 집에 경사는 났지만 참으로 불행한 일이 닥쳐올 것이요. 라고 말하더구나. 대감마님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도사의 말을 들은 아인이 안에 들어가서 안방 마님에게 구했어요. 어떤 도사가 지나가면서 이러고 저러고 하더라 하니까 안방 마님이 듣고는 잡아와라 한 것입니다. 딱 잡아다 놓고 물었대요. 이제 방금 뭐라 하고 지나갔느냐. 이 집에 경사는 났지만 아들이 호랑이 밥이 될 것이요. 그러면 호랑이 밥이 되면 언제 될 것이며 그것을 피할 수는 없겠느냐. 안방 마님이 물었지요. 그것을 해내실까 모르겠소. 거 어떻게 하면 된단 말이냐. 좌우간 내가 알게 된 만큼 그냥 갈 수도 없고 해내든 못해내든 피할 길을 알려주고 갈 테니 재량대로 하시오. 그러면서 도사가 말을 했답니다. 아이가 지금부터 14세까지는 무병 상수할 것이요. 병 하나 없이 잘 큰단 말이요. 그런데 15세 되는 애 아무 날에 호랑이가 물어 갈 것이요. 당신은 세상 없이 지키려 해도 아이를 살리려면 단 한 가지 방법 밖에는 없소. 무슨 방법이요. 지금 당장 아이를 갖다 버리시오. 그럼 살아날 수 있소. 이해가 15세 되는 해에 아무날 나무시가 되면 해가 동편에 떠서 상기둥에 비쳤을 적에 제 발로 찾아올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도사는 가버렸습니다. 안 믿을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내버렸지요. 그 뒤로는 어디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종적을 알 수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 상기둥에 햇빛이 비쳤을 때 아들이 찾아오나 기대했는데 단지 평양감사가 보낸 시동 하나만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시동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했어요. 평양감사께서 나흘 동안 계속 성을 물었을 적에 이상하다 했는데 여기에 무슨 곡절이 있나? 시동은 그냥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봇이 절을 하고 외쳤지요.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라니. 네가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라 하느냐. 대간마님과 안방마님이 물었습니다. 제가 자세한 말은 못 들었지만 이러고 저러고 해서 평양감사께서 나흘 동안 저한테만 성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이런 곡절을 들었는데 제가 아버지 어머니라고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증거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아버지 어머니라고 한다고 내가 받아줄 수 있겠느냐. 그럼 어떤 증거를 대야 인정하시겠습니까? 그 도사님 말씀대로 낳아서 사열된 것을 갖다 버렸다니 그때 무슨 증거라도 남기셨습니까? 어디에 표시라도 해놨습니까? 무엇을 증거로 삼으면 좋겠습니까? 시동이 물었어요. 대간마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있는데 안방마님이 눈물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네가 어디서 어떻게 자랐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아이를 버릴 적에 포대기 양쪽에 학을 쏘놓아서 거기에 싸서 갖다 버렸다. 아이를 주워다 키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포대기 쪼가리라도 남겨놨을 것이다. 그런 것이라도 하나 갖고 와서 이게 아니냐 하고 보여준다면 내 아들이라고 하겠다. 시동도 이 말을 듣고 보니 그럴 듯 싶었습니다. 이거 뭐 표시가 있어야 받아들이지 아무것도 없이 받아줄 수는 없는 노릇이겠구나. 시동은 그 길로 자기 집으로 갔어요. 가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며칠 동안 일이 바빠 집에 못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 성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깜짝 놀랐지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참 기구합니다. 제가 평양감사 심부름을 갔다가 이러고 저러고 해서 그 일로 며칠 동안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니 진짜 제 성이 무엇인가 그것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무릎을 탁 치면서 아들을 붙들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숨기려고 돈도 많이 쓰고 술도 많이 사고 별짓을 다했건만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나도 네 성은 모른다. 나도 모르니 갑갑한 일 아니냐. 그럼 아버지 어머니가 피덩이를 그러니까 저를 어렸을 적에 데려다 기른 게 분명한가요? 우리가 손이 없어서 근심이었는데 우연히 어떤 도사가 와서 아이 하나를 주었다며 우리 집에다 맡기더라. 도사가 이놈이 장차 잘 될 거라고 해서 아무도 모르게 기르다가 이것이 소문이라도 날까 봐 주위에 술도 많이 사주고 누가 뭐라고 하면 돈도 줬지. 제사는 놔뒀다 뭐 하겠느냐. 비밀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할 만큼 다 했건만. 어느 놈이 일러바쳤는지 참 폭폭한 노릇이구나. 하지만 나도 네 성은 모른다. 참으로 갑갑했지요. 시동은 그 대감집에서 알려준 걸 물었습니다. 그 집에서 저를 포대기에 싸놨다는데 저를 주워 기를 적에 포대기 쪼가리라도 그러니까 증거품이 될 만한 것이 없었나요? 언젠가는 이것이 밝혀질 것이다 생각하고 그 포대기를 그냥 놔뒀다. 어머니가 울며 포대기를 내왔어요. 이렇게 된 마당에 이제 숨길 것이 뭐가 있겠느냐. 아무것도 숨길 게 없다. 그러고 포대기를 내주는데 보니까 포대기가 여전히 새것같이 그대로였어요. 시동은 그 포대기를 싸 짊어지고는 다시 대감집으로 갔지요. 이것이 저를 싸서 버린 포대기가 아닙니까? 포대기를 딱 내놓고 물었습니다. 안방마님은 시동 얼굴을 한 번 보고 포대기를 한 번 보고 나더니 말했어요. 틀림없이 내가 수놓은 거다. 포대기 양쪽에 학을 수놓은 모양이 똑같다. 진짜 네가 참 내 아들이 되어서 찾아왔구나. 대감마님과 안방마님은 굉장히 반가워했어요. 알고 보니 그 집은 김정승 댁이었습니다. 시동은 이제 성을 알아가지고 그제야 평양감사한테 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를 했지요. 그래 욕받다. 평양감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튿날 아침에 조회가 딱 끝나자마자 다시 물었어요. 내 성이 뭐라고 그랬지? 김가이옵니다. 그렇지. 그러면서 평양감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다리에서 제일 첫머리에 만났던 거린이 너를 버리라고 한 바로 그 도사다. 남을 살리려고 고생을 자청해서 떠맞는 도사로 유명한 분이다. 너는 진아버지 진어머니가 정승이라는 벼슬에 그런 집안인지 몰랐을 것이다. 그분들이 바로 너의 진아버지 진어민이라. 그리고 도사의 말대로 너를 주워 기른 분이 너의 양아버지 양어머니다. 나은 공도 있지만 기른 공도 큰 법이니 양아버지 양어머니를 근처로 모시고 와서 진아버지 진어머니보다도 저 잘 모시거라. 이렇게 해서 시룡은 자기 성을 제대로 찾았대요. 허미수가 삼척 부사로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백성의 살림살이를 살피러 갯가에 있는 한 마을에 나가봤어요. 가서 보니 갯마을에 집들이 쪼르르 붙어있는데 갯벌만 있지 농사지을 땅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 경편이 곤란했지요. 바다를 좀 막으면 백성들이 편해지지 않을까. 허브사는 석수를 불러다가 비석 두 개를 만들라고 했어요. 아주 크게 만들었지요. 그리고 뭔가를 써서는 비석의 색이라고 했습니다. 비석이 다 만들어지자 그 중 하나를 바닷물이 제일 많이 빠졌을 때 그곳에다 세우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부사가 그러라고 했으니까 시키는 대로 했어요. 바닷물이 빠졌을 때 비석을 가져다 그 자리에 딱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더 이상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위로 농사를 짓게 되니 백성들의 생활이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허브사에 대한 칭찬이 잦아있지요. 허브사는 남은 비석 하나를 안 썩을 물건으로 딱 싸서 동원 마루 밑을 깊이 파낸 다음 거기 묻어두라고 했습니다. 훗날 어리석은 자가 부사로 오게 되면 변이 생길 거라고 했어요. 이렇듯 허미수는 삼척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며 부사로 지내다가 나중에 임기가 차서 남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삼척에는 새로운 부사가 오게 되었지요. 새로 도임한 부사가 와서 보니 마을이 참 묘했습니다. 바다는 있는데 물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지요. 어째서 저렇게 됐느냐. 예, 허미수 부사께서 오셔서 우리를 잘 살게 하려고 저기에 비석을 하나 세웠는데 그 뒤로 물이 안 들어와 농사를 짓게 되어 잘 살게 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지 무슨 허브 사이 공으로 그리됐단 말이냐. 부사는 이방을 불러 명했습니다. 그 비석을 빼낸 다음 때려 부수어라. 비석을 때려 부수고 나니 물이 밀려 들어왔어요. 그 많던 곡식이 쓸려 가버렸지요. 새로 온 부사는 아주 그냥 똥친 막대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야단 법석이 났지요. 그런데 새로 부사가 도임한 후 아전들이 다 쫓겨나고 없어서 동엄마루 밑에 비석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허브사 시절에 있던 늙은 아전 하나를 겨우 찾아내 물었지요. 혹시 허브사 계실 때 무슨 말씀이 없으셨는가. 있었지요. 무슨 말씀이셨나. 동엄마루 밑에 똑같은 비석을 하나 묻은 일이 있지요. 허브사께서 이런 일이 생길 거라며 갖다 묻으라고 하셨습니다. 변이 생기면 다시 세우면 된다고 하셨지요. 당장 비석을 받아가 세우니 도로 물이 안 들어왔어요. 그 전과 같이 되었지요. 새로운 부사는 참으로 부끄러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날마다 백성들의 원성만 들려왔어요. 부산으로 또 못하는 놈이 절에 놓은 일을 방해해서 저 모양을 해놨지. 결국 새로운 부사는 임기를 못 채우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이 비석의 글을 퇴조삼심리라고 불렀습니다. 비석에 새겨진 글을 벗겨서 방 안에 지니고 있으면 화재도 안 당했대요. 불이 나서 금방 집들이 모두 탔는데도 비석에 글이 있는 집만 안 타고 남았다고 합니다. 또 배를 타고 나갈 때 외우고 다니면 풍랑도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비문이 신통한 힘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메추라기 꽁지 여우가 먹을 것을 찾아 강가를 어슬렁거리고 있었어요. 마침 메추라기 한 마리가 보이기에 냉큼 잡아챘지요. 메추라기가 벌벌 떨면서 말했습니다. 여우야 나를 살려줘. 그러면 나보다 훨씬 배부른 것을 먹게 해줄게. 그래 좋아. 여우는 작은 메추라기를 잡아먹느니 차라리 그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우는 메추라기를 놓아주고는 그 뒤를 따라갔지요. 한 아주머니가 밥을 소복이 담은 그릇을 입고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메추라기는 그 광주리 앞으로 날아가서 폴짝폴짝 뛰어다녔지요. 날 좀 잡아보라는 듯이 말입니다. 곧 잡힐 것만 같아서 아주머니는 손을 이리저리 휘저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날쌔게 폴짝폴짝 달아나는 메추라기를 잡을 수가 있어야지요. 나중에는 아예 밥그릇을 내려놓고 쫓아다녔습니다. 그 사이에 여우는 그릇에 있는 밥을 냠냠 맛있게 먹어 치웠어요. 메추라기는 다시 여우에게 날아와 말했습니다. 여우야 이번엔 아주 재미있는 걸 보여줄까? 그래 좋아. 바로 그때 저쪽에서 온기장수 형제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등에는 커다란 온기를 지고 말입니다. 메추라기는 앞에 가는 동생의 온기에 날아가 앉았지요. 뒤따라오던 형이 메추라기를 보고는 놓칠세라 지팡이를 내리쳤어요. 그러나 메추라기는 포르르 날아가 버리고 대신 동생이 지고 가던 온기만 쨍그랑 깨지고 말았지 뭐예요. 동생은 무척 화가 났겠지요. 동생도 질세라 형이 지고 가던 온기를 깨트려버리고 말았어요. 온기장수 형제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여우는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여우야 재밌지. 이번엔 아주 아프고 서러운 곳을 보여줄게. 그래 좋아. 메추라기는 여우를 깊숙한 웅덩이가 있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자 이속에 들어가서 코만 내놓고 있어. 절대로 움직이면 안 돼. 이번엔 또 뭘까 기대를 잔뜩 하고 여우는 메추라기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메추라기는 여우의 콧등에 앉아서 꾸벅꾸벅 조는 척을 했어요. 지나가던 소금장수가 메추라기를 보고는 지팡이를 힘껏 내리쳤지요. 이번에도 메추라기는 포르르 날아가고 대신 여우의 코만 지팡이에 얻어맞고 말았습니다. 아파서 코를 움켜쥐고 끙끙거리는 여우에게 다시 메추라기가 날아왔어요. 여우야 어때? 아프고 서럽지? 하면서 약을 올리는 메추라기였습니다. 화가 난 여우는 아픈 것도 잊고 메추라기에게 달려들었어요. 메추라기는 놀라서 도망가다가 그만 여우에게 꽁지를 몰리고 말았답니다. 그 순간 꽁지깃이 쑥 빠져버리고 말았지 뭐예요? 다른 새들보다 메추라기의 꽁지가 유난히 몽땅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럴사와 낙산사 강원도 낙산사에는 의상대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의상대사가 낙산사를 세울 때 머물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입니다. 신라신문항 때 원효대사가 강원도 땅에 포교를 하기 위해 설악산 줄기를 따라서 오르다 터 하나를 발견했어요. 들어가 보니 상서로운 기운이 느껴지는 것이 절터로는 아주 안성맞춤이었지요. 여기에다 저를 세워야겠다. 원효대사는 이곳이 좋은 절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절을 지었습니다. 근데 막상 절을 짓고 보니 먹을 물이 해결이 안 됐어요. 우물을 파야겠다. 여기저기 우물을 파봤지만 물 나오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원효대사가 답답한 마음에 부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곳 절에서 물을 넣지 못하면 이 절은 배사될 것 같으니 물을 넣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어느 날 꿈에 백발도인이 나타나 원효대사에게 절 부근 한 곳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곳을 봐봐라. 이곳에서는 물이 나는데 물맛이 아주 좋을 것이다. 이 샘은 그대의 정성에 감명을 받아 생긴 것이다. 보통 샘과는 전혀 달라서 날이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을 것이고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물이 다른 곳으로 잘못 끌려갈 적에는 이 물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이 절도 번성하지 못한다. 이를 잘 기억하도록 하라. 백발도인은 이렇게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원효대사는 꿈에서 깨어나 그 백발도인이 가르쳐 준 곳으로 찾아갔어요. 그러고는 샘을 파봤지요. 아주 맑은 물이 솟아났습니다. 백발도인의 말처럼 일정한 양 외에는 더 나오지 않고 더 줄지도 않고 암맘만 있어도 그대로 고여 있었어요. 거참 신령한 샘이로구나. 그래서 그 샘에 신령 영자에다 샘천자를 써서 영천이라는 이름을 붙였지요. 절 역시 영적인 힘으로 샘을 얻었기 때문에 영혈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샘이 생겨서 절이 살게 된 거지요. 원효대사는 영혈사를 세운 뒤에도 주로 낙산사에 있는 홍련암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당시 홍련암에는 먹을 물이 없어서 낙산사에 있는 샘에서 물을 기러다 먹어야 했어요. 무척 번거롭고 불편한 일이었지요. 그래서 원효대사는 샘을 찾아 금방을 이리저리 파봤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물이 나지 않았어요. 원효대사는 샘을 얻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영혈사 샘 때문에 고생할 때 꿈에 나온 그 백발도인이 다시 나타났어요. 바로 옆에 샘터가 있다고 일러주면서 이렇게 말했지요. 그 물은 영천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영천물이 반쯤 줄 것이다. 다음날 원효대사는 백발 노인이 일러준 곳으로 가서 샘을 파봤습니다. 맑은 물이 나왔지요. 반가운 마음에 얼른 샘물을 떠서 마셔봤습니다. 영천 샘물하고 맛이 똑같았어요. 그제야 원효대사는 지난날 영천 샘을 팔 때 백발 노인이 꿈에 나타나서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홍련함 샘을 팔 때는 샘털을 가르쳐주는 것만으로도 기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막상 물이 나고 보니 영천의 물이 이곳으로 끌려오게 된 것을 깨달은 거지요. 아, 이제 낙산사는 충분히 번창해서 더 이상 번창하지 않아도 되고 홍련함은 근처 낙산사에서 물을 기러다 먹어도 되는데 이거 잘못됐구나. 앞으로 영열사가 번창해야 하는데 말이야. 원효대사는 당장에 홍련함의 샘털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 터진 물은 아무리 막아도 막히지 않고 계속 흘러나왔어요. 그 뒤 영천의 물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 물의 양은 겨우 우리 먹을 물밖에 되지 않으니 신도들을 받을 수가 없구나. 영열사의 스님들은 아주 울상이 되었습니다. 스님들이 겨우 마실 정도의 물밖에 안 나오니 신도를 받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뉘우쳐봤자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영열사는 번창하지 못하고 낙산사에 밀리고 말았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효녀 지은이 이야기에서는 지은이를 보고 있으면 심청이가 떠오릅니다. 앞이 안 보이는 아버지를 위해 강물에 몸을 던졌던 심청이 말입니다. 두 이야기가 참 많이 닮았지요? 두 이야기 모두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는 자식의 마음이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지은이 이야기가 심청전 이야기를 바탕으로 지어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답니다. 요즘은 부모를 돌보지 않아 일어나는 가슴 아픈 일도 많은데 주위에서 지은이 이야기처럼 따뜻한 이야기가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